안녕하세요. 아침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2절부터 6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앙을 당하고 파멸하여 공포와 위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멸망당한 것을 보니 내 눈에서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구나. 내 눈에서 눈물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내리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는 날이 있을 것이다. 성 안에 모든 여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보니 내 마음이 상하는구나.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새를 사냥하듯 나를 추격하였다. 그들이 나를 산채로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 위를 돌로 막았으니 물이 나를 덮쳤을 때 나는 죽는 줄로 알았다. 여호와여 내가 아주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의 부르지증과 호소의 귀를 기울여 달라고 내가 죽게 기도했을 때 주는 들으시고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내가 당한 일을 죽게 해서 보셨으니 나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주는 내 원수들의 모든 보복과 나를 해야려는 그들의 책략을 다 보셨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모욕하며 나를 해야를 음모를 꾸미고 있는 소리를 주께서는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하루 종일 속삭이며 모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주여 보소서 그들이 앉든지 서든지 하루 종일 나를 비웃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소서 그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저주가 내리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진노로 그들을 추격하여 지상에서 아주 없애버리소서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마음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흥미로운 게 초반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나쁜 짓을 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혼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조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그럴 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렇게 힘들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셨고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 비웃고 있는 사람들 다 혼내주라고 멸망시켜 버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기도 같습니다. 기도요.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우선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원인이 돼가지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괴로운 마음을 그대로 울부짖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니까요.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걸 알기에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저 교리적인 것을 읍조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슬픔을 하나님은 들으시려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기에 읍조리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그 들으시는 하나님을 인지하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날 비웃는 애들 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라고. 다 혼내주라고. 멸망시켜버리라고. 있는 마음 그대로인 거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분노하는 마음 그대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권자 되시고 있다는 걸 실감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인 거죠. 내가 그저 바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망가진 모습, 부족한 모습, 화나는 모습, 미워하는 모습, 원망하는 모습, 후회하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막 혼내달라고. 가만두지 말라고. 그리고 과정 속에 내 눈물을,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기 이야기 뭐라고 얘기하죠? 57절에 나에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는 내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그 기도의 과정 속에서 다시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다시 실감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신앙의 삶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주권자 되어서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 아니라요. 그리고 내가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다시 확인하고 거기서 다시 위로를 얻고 거기서 다시 용기를 얻고 거기서 다시 소망을 얻는 거죠. 눈물 다 거기다 뿌리고요. 그게 기도이고 또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날이 주어졌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다시 실감하고 만나는 그런 우리의 마음 속에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누에미아의 이 고백 속에서 우리 역시 우리의 마음에 가까이 있으시면서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역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저희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에게 다시 소망을 찾습니다. 오늘도 저희 삶 속에 그렇게 일해주세요. 다시금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 주권자 되신다는 그 하나님에게서 소망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